뉴스 인사에다가 화요일 새 코너 준비해 봤습니다. 시사 역발상입니다. 시사에 대한 역사적 발상이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시사 이슈를 역사사건과 같이 맥락으로 한번 짚어보는 또 교훈을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사 역발상. 원래 투베쇼 하셨는데 시사 역발상 어떤 코너고 어떤 얘기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 시사에 한 인물 혹은 한 사건 등을 선정해서 그런 것이 혹시 역사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혹시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느낄 것이 있는가 우리가 후손으로서 역사로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나 잊어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다 김건희 여사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얘기도 많고 디얼백 얘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장면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 논란 가운데 우리 역사학자로서 좀 주목하는 부분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역시나 명품백을 수수했다. 이 부분이 참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민간인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라는 말은 지금 전혀 소용이 없죠. 가령 장관 마누라나 국회의원 부인이 이런 명품백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민간인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국회의원들 각 당의 국회의원들 그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죠. 민간인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거다. 아닙니다. 영부인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사 초통, 만사 영통, 영부인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실력자 아닌가. V0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좀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 역사학자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국정농단 정도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다라고 말하면 비선실세라고 하면 아무런 칙책을 안 가진 사람 이렇게 하는데 영부인 농단이죠.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아니라 영부인 농단입니다. 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선은 아니죠. 뭔가 비슷한 역사적으로 이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을까요? 비슷한 상황이 상당히 가볍게 들어가자면 아주 가볍게 한번 본론을 대비해서 가볍게 들어가자면 조선 숙종의 숙종! 세 번째 왕비 장희빈 맞죠? 장희빈 장희빈을 들을 수 있겠죠. 장희빈이 그제까지 이렇게 노론 중심으로 되어왔던 거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뒤집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한 무리수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까 소론과 남의인이 많이 등용되고 노론이 쫓겨나면서 그 노론 중에 그래도 선량한 노론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부인에 의한 국정농단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호가 아닌가 싶어요. 비슷합니까? 장희빈의 어떤 당신은 뭐 당파 싸움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장희빈이 숙종을 이용해서 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숙종이 오히려 장희빈을 이용해서 숙종이? 숙종도 장희빈을 엄청 사랑했다고 하던데요? 연애결혼 연애결혼 했습니까? 연애결혼 1호죠. 1호입니까? 네. 우리나라에 숙종이라는 임금은 자기 아버지도 장자 자기도 장자거든요. 적장자 그러니까 조선에서 적장자가 잘 없었는데 연속 적장자가 사실 그때가 거의 처음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적 정통성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60% 이상 득표에서 당선됐다.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막강한 정통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왕비들을 이용해서 황국정치라는 것을 가능하게 그 와중에 선량한 벼스라치들까지 많이 유배당하고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하여튼 지금 좀 전에 나왔지만 숙종 장희빈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0편이 넘으니까요. 그리고 숙종이 영조보다 조금 적지만 오랫동안 제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46년. 46년 했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런 당파 싸움을 자신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또 장희빈도 이용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숙종도 이용했고 그 정통성 있고 똑똑한 임금이 바지사장이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지사장.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숙종이 바지사장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건 드라마적 설정이고 그러니까 숙종이 노론과 소론을 적절하게 내가 내 나름대로는 권신들을 잘 견제한다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후세 역자학자들이 볼 때는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용을 했고 또 그 과정에 장희빈이 역할을 했고 장희빈이 지금으로 따지면 김건희 여사 같다는 느낌도 든다. 이 말씀으로 좀 보이는데 살짝 살짝이에요. 저희 오늘 사실은 직접적으로 다뤄야 되는 게 고종하고 흥선대원군 또 명성황후인 민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명성황후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앞을 답니다. 민비 민비 명성황후 또 두 쪽 다 있으니까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이 조선 말기에 있었던 또 지금 상황하고도 유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비하고 고종의 관계 민비의 정책 역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민비라는 사람은 처음에 고종이 결혼을 할 때에 처갓집이 아주 빈한하다라는 그걸 달고 못 살았습니까? 처가가?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는 영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흥선대원군이 픽업을 했다. 픽업을 해가지고 그걸 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숨죽여 지내다가 처음에 숨죽여 지내다가 이게 흥선대원군이 이제 10년이 되니까 원불 10년 아니겠습니까? 권력은 10년을 이상 가지 못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를 흥선대원군 때문에 백성들이 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민비가 그 다음에 등장한다. 딱 숨죽이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아싸! 이라고 나가는 거죠. 고종을 잘 꼬드겨가지고 꼬드겨서 당신이 언제까지 저 시아버지 등살에 살 거냐. 당신도 오늘 20살이 넘었는데 이제 당신이 당신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꼬드겨가지고 고종을 한마디로 확 휘어잡고 나가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쩌면 민비 흥선대원군 두 사람의 어떤 암투 아닌 암투가 있었다면 그 중간에 고종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막 나오고 있는데 고종은 바지사장이었던 거예요? 마 참 일국의 황제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 당시 시기상 계속 다르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역사학자로서 감히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바지사장이 맞습니다. 바지사장이 맞고 민비의 악행이라는 게 정말 심합니다. 이 민비의 악행은 뇌물을 너무 많이 받아먹고 뇌물을? 네. 그다음 매관매직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전라남도의 전라남도의 도지사격인 전라남도 관찰사를 보내면서 이거는 부부가 따로따로 매관매직을 합니다. 그래요? 네. 맨 먼저 명성왕후가 뇌물을 받아먹고 민비가 받아먹고 파견하고 그래 파견해가라 그리고 가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고종이 또 뇌물을 받아먹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만약에 민비가 한 300석 받았으면 고종은 한 500석 받고 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새가 위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저기 광주 바로 앞에는 이제 도착할 때쯤 민비에게 뇌물을 받친 세력이 가고 한 전주쯤에 고종한테 뇌물을 받친 애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하네요. 두 명을 보내는 겁니까 관찰사를 그러니까 각자 대취타 붙이면서 막 가는 거죠. 야 이제 나의 세상이 왔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나라가 정말 잘못될라 하니까 그러니까 탐관오리인 그 뭐야 말 그대로 조병가비를 거기 보내가지고 그 전라북도 고부에 보내가지고 고부군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바치고 그 자기를 얻었으니까 그 받친만큼 수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값절로 더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를 바치고 이게 됐는데 그런 관념이 되니까 그렇게 동학이 물을 가두어가지고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황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전봉주의 제가 아버지가 걸려가지고 매맞아 죽었다라는 얘기죠. 이건 정말 민비의 잘못입니다. 제가 봤을 때. 민비가 내모를 왜 이렇게 좋아했어요? 아니 뭐 대표적인 예로 이모군란이 왜 터졌습니까? 이모군란 1880 이모군란이 군인들에게 주는 금요마저도 빼묻고 빼묻고 모래 채워가지고 주고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 신식군대하고 이런 거 다쳤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등에 업혀가지고 장호원으로 도망갔더니 아 그 장호원에서 어떻게 된 내가 언제 궁으로 돌아갈 수 있겠노. 하니까 50일 있다가 간다. 그것도 뭐야 전바치를 데려다가 아 정말 나쁜 여자입니다. 전바치를 데려다가 했다라는 거죠. 전바치라는 건 무속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전바치의 이름은 진짜로 영험한 무당 이라고 하는 진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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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령군이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진령군이 지금 저기 러시아에 누구죠? 라스푸틴 우리도 최순실씨가 21세기 진령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여자죠. 민비에게 진령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진령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냥 이 벼슬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되겠느냐 그럼 말 그대로 관상을 보는 거죠. 뒤에 숨어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의 대수사를 할 때 구슬하고 점을 친다. 이게 무슨 전환시대의 갑골문자도 아니고 이게 조선 후기입니다. 1880년대 아니 여러분 지금 고작 한 140년 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150년도 안 된 역사예요. 점 보고 이렇게 점 딱 보고 이렇게 딱 정책을 한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몸이 약해 몸이 약해 순종이 아닙니까 순종 순종이 몸이 약해요. 이 뻑하면 알아눕고 설사하고 장티푸스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처방을 뭐라고 내놓은지 어떻게 내놓으십니까 진령군이 금강산이 12,000봉인데 12,000봉 아닙니까?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12,000봉이라는 숫자도 진령군 때문에 나온 숫자입니다. 진령군에게 12,000봉이 있다라는 얘기가 봉우리 한 개당 곡식 두 석을 바쳐야 된다. 쓸데없는 짓을 그 다음에 금화폐로 한 구름이씩을 한 봉우리에 바쳐야 된다. 쓸데없는 짓을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합니다. 대단하다. 백성들은 지금 쌀이 없어가지고 각오 농민전쟁이 일어날 판인데 왕비라는 여자는 12,000봉에다가 한 봉우리당 곡식 두 석 그 다음에 동전 한 구름이씩 갖다 바치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고종은 고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종에게 한 벼스라치가 놀랍게도 사관원 사관원이 그런 거 하라고 사관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건의하고 이렇게 탄핵하고 사과하잖아요. 이거 안 된다. 이거 똑바로 잡아야 된다. 저 여자를 뭐야 궁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랬게 해요. 저놈에게 곤장 백대를 치고 백대 맞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저기 저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추자도로 귀향을 보내라. 유배 보냈군요. 너무나 억울하게 글말은 백대를 맞고 글말 아니에요. 옳은 말 했던 사관원 그래가지고 뭐야 백대를 맞고 유배를 가버린 거예요. 그 뒤로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의 후손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어떤 간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니까 아무도 간원을 못하는 거죠. 아무도 간원을 못하고 딱 이러고 있다가 그때 갑오 농민전쟁 이후에 바로 벌어진 게 뭡니까? 갑신정면 갑신정면 갑신정면을 알고 갑오 농민전쟁에 바로 벌어진 게 바로 그 청일전쟁 이후에 이게 이제 친일 내각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명성왕후가 죽으니까 명성왕후가 죽으니까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명성왕후 따라서 죽는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최후는 잘 몰라요. 그 이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데 그제서야 모든 벼스라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상소를 올려가지고 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 뇌물 받은 것도 문제고 주술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국정 운행했던 게 이게 가장 문제다라고 진령군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했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 또 자꾸 눈에 띕니다.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아버지죠. 최태민 목사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도 천공이라는 사람의 국정개입설 논란이 있잖아요. 왜 권력자들이 이런 어떤 무속 주술 왜 이렇게 자꾸 빠져드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에 다른 팟캐스트 보니까 검찰 출신 고위 관계자들이 모 점집에 가서 내가 국회의원을 한 자리하고 싶은데 혹은 장관 한 자리하고 싶은데 혹은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데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묻고 또 복체도 내고 그러한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그걸 보면서 워낙에 우리 사회가 무한경쟁사회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답을 내려주지 않거든. 맨날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점쟁이들한테 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나한테 얼마를 바치면 너한테 뭐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딱 답을 내려주니까. 하나 마나 소리가 아니고 딱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뭘 하면 뭘 하게 해주겠다. 아니 근데 문제는 그게 돼요. 그거를 믿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게 됩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 실력을 닫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어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요. 이용을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이롭게 뭐 오송참사 같은 거를 지혜롭게 잘 수습한다든가 뭐 진상규명을 잘해준다든가 피해자 보상을 잘해준다든가 이래가지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경쟁에서 절말을 제끼고 내가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뭐 누구 말 맞다나 야 조국이 대통령 되는 거라 물어봐 뭐 이러고 말이죠 이건 녹음자료 있죠 이건 녹음자료 있으니까 하는 소리 되는 거라 물어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죠 아니 그런 거 왜 물어봅니까 그 사람한테 그러면 욕손인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짓거리를 백성의 말을 듣고 시민의 권력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믿어야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긴 왕자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제 이런 일이 부르진다 근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진령군 140년 전이라 했지만 그래도 조선시대 아닙니까 봉권왕국 지금은 민주국가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이런 권력에 빠지기도 하고 또 국정농 그런 사람들이 국정농단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일이 난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회자님 참 비극입니다 지배세력은 똑같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지배세력은 노론 벽파가 중심이 되는 가보 농민전쟁으로 사람들이 못살겠다 내 말을 들어달라라고 반란을 일으킨 데는 게틀린 기관총을 막 쏘고 오히려 경복궁을 범골하러 들어오는 일본군에게는 게틀린 기관총을 못 쏘는 경복궁이 상한다고 부서진다고 못 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 그 후손들이 그대로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동학농민전쟁에서 어디 우금치 전투 전투인데 사실 학살이죠 기관총입니다 게틀린 기관총 그걸로 그냥 갈았죠 총알 갈아서 우리 농민들이야 뭐 이런 나시나 이런 거 들고 왔었는데 그냥 학살당한 거잖아요 학살당한 거 그렇게 죽였던 집권세력이 노론이었다는 거죠 그 노론이 지금까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제에 협력해서 노론들이요 일제에 협력해서 상당한 고위층을 형성하고 있다 뭐 중추원 참의 이런 거 한 3,400명씩 뽑았거든요 그럼 전국적으로 그래 뽑아가지고 있다가 해방 이후에는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 정부에 붙어가지고 또 이승만 정부에 붙어가지고 박정희 정부에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이 세력들이 오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뭐야 백성들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출세 못 시킨다든지 뭐 아무에게나 권력을 못 준다든지 뭐 어쩌다가 개천에서 용의 한 말이 나오면 합법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살인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핍박해오고 지금까지도 계속 검찰권을 이용해서 민주당 인사들을 또 정의당 인사들을 혹은 진부당 인사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론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저는 이제 제 역사의 그거는 뭐냐 하면 조선영조조의 사도세자가 1762년에 7월 조금 전에 7월 5일경에 뒤주에 들어가면서 이모화변이 되면서 이른바 소론과 노론의 대결에서 소론이 일방적으로 저버렸던지 사도세자가 소론 쪽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저버렸던지 그때부터 지금 지금까지 계속 내려져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론이 계속적으로 집권을 하고 그 집권 집권이 아니죠 뭐 어쨌든 교회의 주의를 발휘해가지고 열기 붙어있고 저기 붙어있고 지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국정농단 하무시비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역사적 교훈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무시비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저 지배층의 어떤 그 폭압적인 이런 그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네 정한 게 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냥 이쪽에 붙어있는 게 나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 사람들의 대응을 해서 많은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도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의 발전도 이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도 저항하면 되는 겁니다 이쪽도 저항을 하고 저쪽도 저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희 님이 우리 백이성 역사학자님 멋지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 방송 너무 좋습니다 라고 소니 님은 진령군이 천공님하고 비싸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하신 적이 없고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분들 제가 감히 못하는 말을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종영 님은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0년을 갈 수가 없어요 뭐 건불 10년이라기보다 3년도 너무 길다 건불 2년 건불 3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초 씨가 시사역발상 했는데요 우리 어땠습니까 시사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나 사건을 혹시 역사에는 비슷한 것이 없는가 동서고금의 역사 우리 한국사만은 아닙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이러한 시간이야말로 반드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교양인들이 꼭 알아야 될 개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이런 필수 교양이다라고 하는 점을 일깨워 준다라는 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뜯어 가겠습니다 백이석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